불을 켜죠 나중에 이제 건질거거든 이거 육수 잠깐만 좀 진하게 먹자 다시마 나중에 다 건질거니까 네 조금만 더 할게 네 됐어 맞나 됐다 이거 한번 올면 안되고 소금 조금만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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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고 응 계란 정도 응 그리고 식용 넣고 식용 넣고 응 오케이 됐어 그리고 물 조금 넣고 응 자 물 좀 치여 어느정도 이렇게 서서 나 여기 반죽을 하지 네 됐니요 이거 조금만 더 됐다 소금 너무 썩은거 같아 그럼 더 놓을까 됐어 됐어 싱공이 그냥 가는 맛은 나니까 응 됐어 응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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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어 다 됐어 반죽 반죽 잘 됐습니다 네 그만 끓이면 돼 불 좀 낮춰요 응 불 좀 낮춰요 왜 이렇게 끓고 그래 저 다른 것도 넣어야겠는데 조금 낮춰요 저 내용물 넣어야겠는데 응 그리고 국물이 좀 많다 싶으면 세우 있잖아 국물이 좀 많다 싶으면 저게 뭐야 좀 덜어내면 되는거고 응 국물이 좀 많다 싶으면 곰토를 넣어 조금 더 붓으면 되니까 파와 감자 넣어있다 아니 파는 지금 늦게 넣고요 파 바로 넣었던데 아까 보니까 아니 그게 파가 아니라 고추예요 고추 파는 늦게 넣고 그리고 저게 뭐 당면 넣고 당근 당면 당근 당근 호박하고 넣고 이거 끓으면은 이제 수제비 넣고 넣고 호박 넣어야지 호박 넣고 끓으면은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하고 있잖아 양파 넣으면 고추 넣으면 고추도 미리 자기 말대로 고추 고추를 미리 매콤하게 하려고 그러나 응 고추 매콤한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풍 열어요 수제비 넣어야 되니까 아니 한번 익어야지 넣지 한번 끓으라 그러면은 응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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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조금만씩 할게 너무 돼다 더 물러도 될 거고 됐어 됐어 너 자기야 간육게 있잖아 응 이렇게 간육을 쑥쑥 잡아 당겨 뚝껑한 맛이 없어 소금 자고기 마음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해산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차가운 양파넣 앗 뜨거워! 앗 뜨거워! 자기야 잘 녹이지 물이 비었네 좀 있다가 한번 끓으면 파 넣고 끓이니깐 끓이니깐 뚜껑도 하지 않지 어우 잘 됐다 국물 한번 맛보고 아 좋다 수제비 다 됐습니다 뚜껑 다져 저러 갖다 놓을게 갖다 놓고 열어놓게 다 됐죠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부부에요 오늘은요 날씨도 꿀꿀하고 그래서 수제비 했어요 예 수제비 그리고 티가 가고 김살을 해서 먹으려구요 응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지막 티가 응 다시 다시 잘자 먹고 다 먹어 응 국물에서 밥 말아먹어도 되고 응 먹어 국물이 진짜 좋지 국물이 좋네 새해까지 들어가서 새해 국물 내니까 더 진하네 확실히 이게 움팍 퍼져서 많이 들어가요 고맙네 파있잖아 딱 펴진게 딱 목에 들어가버렸어 파 미모금인데 멸치에 육수만 하는 거 보다 새우랑 같이 하니까 좀 난 거 같아 응 다 튀어 응 제가 맛있는 거 사는데 응 맛있네 안 녹은데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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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ch 고춧가루 떡을 조금 더 묽게 해도 되겠다 보니까 떡? 응 응 조금 더 묽게 해도 되겠다 응 김치를 달걀 담아보니까 응 담았을 때 약간 딱딱해야 된다 보니까 김치? 넣으니까 물이 생기니까 싱겁다 응 보니 그러네 맛있어 응 요즘 싱겁게 먹어서 좋긴 썼다만 많이 짜지 말고 약간 밥 말고 국물에서 소종하잖아 밥만 먹고 국물에서 소종하잖아 응 으음 밥만 먹으면 이 좀 더 맛있네 그냥 머리를 좋아해서 해당 찬양 밥이 아주 맛있을 거예요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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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тала野菜 고추 고춧가루 검은이 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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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다 잘 먹었다? 고춧가루 거의 다 먹었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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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ed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